안녕하세요. 저는 BS 서포트의 백수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생물위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생물안전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입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사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제가 속한 BS 서포트와 A 미온 다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는 여기 보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법령 자료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가 끝나시면 한번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 실제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2020년 5월에 결핵 백신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폴리오 백신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에 이것을 합쳐가지고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로 개정이 됐는데요. 초기에 이제 결핵하고 폴리오 백신만 했다가 병원체 정보를 추가해서 새롭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내선은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기간이 지났다면 최신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내선은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처 소관 법령도 일부는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사항은 타부처 소관 부처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안내에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상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민원인 안내서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서 구성에 대한 목차를 보실 텐데요. 개요 적용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및 약어, 그 다음에 생물안전 개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4번에는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가 있고요.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에는 병원체의 국가안전관리, 그 다음에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 테러 감염 병원체, 그 다음에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유해물질, 그 다음에 병원체 취급선 사고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생물안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취급시설의 제조 및 품질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준서, 그 다음에 문서, 제조관리, 제조위생관리, 교육 및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GMP 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비상대응 관리입니다. 그래서 비상계획 수립, 그 다음에 비상대응 시설 및 장비, 비상대응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신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브록 1에서는 생물학적 유연금 분류, 그 다음에 2번은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태력 감염병원체의 종류, 그 다음에 생물작용체 및 독소의 종류, 그 다음에 브록 사이는 병원체 및 독소 생물안전정보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록 5에서는 소독 및 멸균, 그 다음에 브록 위에서는 생물 유해성 평가와 유해관리, 그 다음에 브록 5에서는 비상대응 표준 작업지심서 예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록 8에서는 고위원 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과 브록 9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기준, 브록 10에서는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관리 소감 법령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에 관련된 창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 안내선은 총 39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90페이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이제 오늘 1차시인데요. 그래서 총 2차시, 3차시, 4차시로 총 4개의 강좌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개요 및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용어 및 양어입니다. 생물학적 제재소에 사용하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은 이제 생물 유예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GMP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의 품질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조소의 환경오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안전, 바이오세이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병원체로 인해서 작업원과 종사자의 감염 사고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제조소에서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감염 사고하고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인데요.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이제 본 안내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학적 제재는 백신, 그 다음에 혈장 분핵 제재, 항독소 등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틀린 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내에 생물안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러한 생물안전을 준수하지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기준을 같이 준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안전과 GMP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것이 본 안내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이 용어 부분에서는 본 안내서에 나온 용어들을 다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용어 정의는 다 레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약간씩 상의한 용어의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와 함께 레퍼런스가 달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출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문 약어도 있고 이제 공문 같은 경우는 법을 추각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헷갈리실 부분이 뭐냐면 뭐 BSL하고 BL인데요. 그래서 약사법에서는 다 BSL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타부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제 BL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물안전 등급, 바이오스 레벨을 뭐 BSL로 쓰거나 아니면은 BL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BSL를 쓰고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이제 BSL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이제 생물안전 개요입니다. 생물안전 개요 같은 경우에는 총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생물안전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보완, 그 다음에 생물체 위험군 분류, 그 다음에 생물안전등급, 그 다음에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그 다음에 6번이 생물유해성평가 위의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안전에 대해 기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제 GMP하고 바이오스 레벨, 생물안전이겠죠. 그리고 생물 보완에서 약간의 이제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GMP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압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레벨은 음압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양압 개념을 하는 것은 이제 밖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레벨은 안에서 취급하는 병원체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큐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소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출급하는 병원체가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시큐리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바이오세이티 내에 이제 바이오시큐리티가 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이 바이오시큐리티와 바이오시큐리티 부분이 좀 분리해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이제 생물학적 제재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체 이용해서 뭐 백신들을 만드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GMP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큐리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게 가시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GMP하고 바이오시큐리티 컨테이먼트 그러니까 밀폐를 어떻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음악구조고요. 여기는 이제 양악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큐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 이제 GMP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클린룸이나 그 다음에 SPF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SPF실에서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양악을 걸어서 밖에 있는 이런 오염원들이나 불필요한 병원체나 아니면 위생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오인크루전 같은 경우에는 음압을 대가지고 안에 있는 병원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병원체라든지 에덴모가 이제 밖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신에서 쓰는 이제 병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인수공통 병원체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취급하는 이런 병원체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백신 제조 시도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오염이 되지 않을 때문에 밖에 있는 이런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 생산이나 이러한 병원체로 출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그 음압 개념하고 양압 개념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GMP에서 생물 환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시게 되면 3.2에 보면 시설비에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항에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무균제품 제조 시에는 양압을 유지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병원체가 노출되는 특정 구역에서는 차폐 목적으로 음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체가 바꿔나가게 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GMP에서도 음압을 이제 허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MP의 생물 보안볼인데요. 당연히 이제 허가된 사람만이 이제 제조 시설에 출입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훈련받지 않은 외부인들은 출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좀 관리를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오염원이거나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좀 불순한 생각을 갖췄을 경우에는 취급하는 이제 병원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허가되지 않은 출입을 방지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안 관리 정도는 컴퓨터와 시스템의 중요에 대해 따라다, 바로다리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이러한 이제 코로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이제 백제를 만드는 아니면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관련된 연구소나 시설에 엄청나게 해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지금 정보를 탈취하려는 건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원격으로 시설을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음압시설인데 양압으로 바꿔놓는 이런 해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이렇게 조건을 바꿔버리는 이런 해커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포은행에는 승인된 작업원으로 출입을 제한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위험군 분류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리스크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는 생명과학 육선법에 따라서요. 그 유전자 제조와 실험 지침에 보시게 되면 별표 위에 생물체 위험군 분류에서 생물체 위험군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체 그 다음에 제 2위험군부터는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생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1위나 2위험군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뭐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제3부터 제4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부터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아실 수 있는 게 메르스 같은 게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험군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에볼라 치사율이 한 99%까지 간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4 유형군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체 유형군 분류의 정의를 다 보셨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브록 1에 보시게 되면 생물체 유형군 분류를 브록에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전자 제조와 실험 지침에서 내용 내용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유전자 제조와 실험 지침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본 안내서의 브록 1을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취급하거나 아니면 취급 예정인 그런 병원체들이 어떤 유형군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유형군 분류해서 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백신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톡화된 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성이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등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체의 유해성에 따라서 그 유형군 등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바시로스 안트락스 같은 경우에도 스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유형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시즈균주 같은 경우에는 제2유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근데 생물체 유형군 분류를 할 때 보게 되면 그 생물처의 이제 병원성하고 그 다음에 전파 방식 그 다음에 숙제 범위 그 다음에 해당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예방이나 치료 조치 그 다음에 인체에 이제 감염에 대한 감염장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넣어서 이러한 유형군을 설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계 국가에서 보게 되면은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정별로 특성이 다르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좀 약간씩 그 병원균들이 창고를 하거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마다 이러한 생물체 유형군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제 피시즈균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피시즈균주가 제1유형군으로 그 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MP에서는 이제 생물안전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해 보시게 되면 생물안전등급 BSL, 바이오스 레벨이랑 BSL1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저위험 그래서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부터 BSL4 그래서 최고위험 그래서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키고 절염된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방안이 없는 경우까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차폐하느냐가 이제 이러한 생물안전등급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부처,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떻게 생물안전을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고위험 병원체 취급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병원체에 쓰느냐 어떤 병원체의 분류에 따라서 생물안전등급이 정말 달라집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이제 재직하신 기관에서는 이제 뭐 약사법에 적용이 되겠지만 어떤 병원체에 쓰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질병관리청 이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나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된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그 뭐 신고라든지 허가를 하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고위험 병원체 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브록 8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고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들은 일반 취급시설 만약에 이제 생물학적 제자수로 같으면은 뭐 이제 뭐 QCC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량배약 취급시설 이거는 이제 생산이 되겠죠. 배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물이용 같은 경우도 이거 마찬가지로 동물의 QC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 등급별로 권장 필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취급하시는 병원체가 고위험 병원체를 한다면 이러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치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고민하실 부분들이 뭐냐면 질병관리청 소관이 이제 고위험 병원체를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 고시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고위험 병원체 수송에 대한 이제 관련된 고시의 토론에서 기준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좀 자세한 해설을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 취급 및 보전 안전관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유해성 평가와 유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약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4.4 백신, 망항에 보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성 요구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유행성 백신 균조가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적절한 봉쇄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적절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를 고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대량 대항을 하거나 할 때 만약에 유출되어 있거나 어떻게 되겠죠? 오히려 거꾸로 지역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거나 또 그 다음에 작업원이나 기타 종사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안전성 요구되는 것, 병원체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취급하실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봉쇄 조치와 밀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제조소 공정에 따른 생물 유해 요소와 재해, 사고 사례를 예시로 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생산균주를 잘못 관리했거나 보완 시대가 잘못됐을 경우에 생산균주가 오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시킬티 유신대에 분실이나 도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레클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균주를 잘못 관리해서 오염돼서 신상아가 접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병원체를 배양하는 과정 중에서는 에어로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밀폐시키냐가 생물 안전의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 공정인데요. 그 배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여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과할 경우에는 이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균주가 이제 빡빡하게 켜실 텐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여과 공정에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여과 시스템에서 일부 에어졸이 발생하거나 일부 노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과 시스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작업원이 병원체에 노출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관마다 연결하는 이제 그 가스켓이라든지 그 배관의 점검이 부실해서 파손돼가지고 이제 병원체에 유치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불활화 공정을 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오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불안전하게 불활화된 백신이 이제 어린 애들한테 접종이 돼서 사망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된 백신 같은 경우를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은 사고가 뭐냐면 이제 감염된 동물에서 물림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된 동물에서 배출되는 이제 분비물에서 이제 감염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감염동물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뭐 주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꾸로 이제 그거를 추급하는 사람이 찔리거나 배임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가 생물학성 활성이 잘 제거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제대로 폐기되지 않은 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감염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병원체 외부 유출 방지 관리 부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고선정이라든지 SOP라든지 기타 보안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 유예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고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폴리오 백신 공장에서 사고 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업원이 노출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한 30일 이상을 이제 계속 감염된 그리고 추정된 사람들을 모니터라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금만 부지할 경우에 이렇게 병원체가 노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해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유해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브록 6에서는 이러한 이제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의 유해성 평가 사례를 이제 예시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유해성 평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 유해성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가능성 부분하고 중대성을 이렇게 4개 단계로 나눠놨고요. 또 그 다음에 해당 공정의 작업 빈도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 났을 때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검출 쪽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하고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해성을 점수화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수준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한 40정도까지만 허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제조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시를 넣은 것은 이제 곱셈 방법으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를 더하기 방법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는 곱셈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곱셈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아까 사고 사례는 이제 백신 제조 공정에서 여가 공정에서 사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의 요소는 이제 여가 시스템의 압력이 증가한 거고요. 원인은 이제 멘브레인이 막힌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위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한 에어로저리 작업원에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원인은 이제 이 멘브레인이 막힘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있는 조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문제점까지 같이 볼 텐데요. 그 여가 시스템에서 이제 압력 게이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관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성격상 상시 유관 모니터가 불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에어로저리 발생할 수인도 불구하고 수술용 마스크만 하는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이제 점검 절차나 관련된 교육이 없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부지라든지 미숙년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고 발생 가능성, 작업 빈도, 중대성, 검출력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요. 위해성들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허용이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위해 통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해 통제를 통해서 위해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해 관리 대책하고 위해 감소 조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과 시스템에다가 압력 센서, 경보 시스템을 당연히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임계점이 오기 전에 이제 경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작업자한테 이제 알림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안면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체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혹시라도 유출됐을 경우에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 안에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해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조 여과 공정에서 상원할 수 있는 부분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병원체 여과 시스템의 압력 증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멘브레인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체크를 했더니 이제 후스퍼가 미보유가 됐고요. 그것은 뭐냐면 1차 조치를 해서 후스퍼를 닦아내거나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하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유출된 병원체가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비상사고실이 없다는 거. 그러면 노출됐을 때 작업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접종이 안 된 경우. 당연히 이를 경우는 이제 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면 흡수보라든지 소독제를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비상샤워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해서 이런 유해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생물학적 제조회사에서 이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설에서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이 이제 표준 작업 지진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브록체에서는 이런 병원 작업원의 병원체 노출 사고에 대한 이제 표준 작업 지진서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봐주셔서 여러분 기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게 되면 뭐 호동 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출자 조치 그 다음에 뭐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 병원체에 접촉된 사고 뭐 기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응 절차인데요. 비상대응 절차도 비상대응 인원하고 그 다음에 통제연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비상대응 절차에 대한 역할 분담을 SOP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황 종료된 거 상황하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 보고와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후속질차에서 뭐 병원체 유출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소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관에서 비상대응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하고 어떻게 그 SOP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수에서 병원체 폐수 유출 사고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폴리오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실수로 해서 불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하천을 타고 나서 유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에 있는 국제 하천을 타고 나간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 하천의 출입이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물 유해성 평가와 유해관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유해 요소는 생물체 포함 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활성이 제거되려는 병원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이제 이러한 병원체 포함한 폐수가 일반 하수고로 유출되는 케이스고요. 이제 사고 사례에서 몇 가지가 있지만 원인으로서 여기서는 한번 잡아본 것이 폐수탱크의 저장 용량 초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폐수탱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레벨 게이지가 설치 부분이 약간의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레벨 게이지 부분들이 육안으로 모니통할 경우에는 상시 모니통이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저장량 점검 기준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수 유출 방지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해 통제를 통해서 위해저를 해서 생물학 제조소로 이제 가동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탱크의 레벨 센서하고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폐수탱크의 검증 및 관리 SOP 마련하고 교육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수탱크가 있으면 이 폐수탱크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차수벽 같은 걸 용량별로 차수벽을 사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폐수탱크에서가 유출되더라도 이 차수벽에서 가둬서 유태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수행했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공장들의 가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하수구로 유출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넘침 현상도 발생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폐수탱크가 있습니다. 폐수탱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재균필터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재균필터가 안 달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대로 이제 성능 검증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멸균 전에는 이제 폐수들이 모일 텐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폐수해서 나오는 에어로졸들이 지나가는 작업원인들이라든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유출된 사고 났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1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폐수탱크의 개인 보호가 미비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은데 시간이 이제 더 소요가 되겠죠. 또 그리고 여기서 유출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흡수폼 및 소독제가 미보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운영이 좀 어렵겠죠. 항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터리 탱크에 이런 통기간에 이제 재균 필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배양 보셨다시피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출되는 걸 어느 정도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흡수포하고 소독제를 보유해놓으면 긴급하게 이 부분에 사고 났을 경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관련돼서 이제 출입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 보호도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부록 7에다가 보시게 되면 비상대응 표준 접합시설에 보시게 되면 제조소, 병원체, 유출사고 관련돼서 이렇게 SOP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차, 2차, 3차, 4차 유출 차단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차단하는지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부피죠. 부피에 따라서 어떻게 차단하는 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수준별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다시피 비상대응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비상통제 인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렇게 각각의 업무분장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 이 감염관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혹시라도 패스웨어 절에 노출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방지하러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감염관리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조사함에 보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산업통상장부에서 관리하는 병원체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록 7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대응 표준 작업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총 8개의 사례를 가지고 S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 내에서 필요하신 사항들을 여기서 좀 참조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차시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안내선은 1차시, 그 다음에 2차시, 3차시,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여러분들 2차시 듣는 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2차시에서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